자, 20일에 골든디스크 시상식 본상입니다. 네 사람의 SG워너비 축하드립니다. 네, SG워너비 축하드립니다. SG워너비는요, 6월과 11월에 두 장의 앨범을 발표하면서 꾸준한 활동을 펼쳐왔죠. 3집 더 서드 마스터피스에서는요, 네 사람과 또 사랑했어요 등의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. 최근에는 사랑가라는 노래로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고 계십니다. 아, 네 감사합니다. 작년 이 무대에서 큰 상, 대상 받았던 감동이 아직도 남아있는데요. 올 한 해 그 감동을 안고 열심히 활동했습니다. 네 사람이라고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열심히 음악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디지털 골든몬 대상, SG워너비. 네 사람, 파트너포 라인. 네, SG워너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. SG워너비는 본상 소상이어서 두 번째 소상입니다. 오늘 이분들의 다관의 행진 몹시 기대가 되는데요.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. 네,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. 네, 정말 감사드리고요.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좋은 상 받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. 앞으로도 열심히 노래하는 사람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